잘 까지 된 경우에 담궈되면 잘 뻗겨지네 그 쉬운 방법이 있네 생거를 하면 까기가 힘드는데 그 안에 그 동그란 창재만 이쁘고 동그란 창재만 생겨먹어도 되고 저기 뭐고 된장 뿌리거나 뭐한다는거 요리가 이대로 자를까요? 그대로 예뻐요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끓였는데다가 몇 참아야? 조금 더 조금 더 대체 쉽는데 내버려 내가 뺏겨봐 그냥 쏙 끓고 오! 그래 오오 우와 이렇게 쉬운걸 갖다가서 나는 생거를 뺏긴다고 애를 묵었네 그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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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줘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자 또 퍼뜩 담가갖고 생거하니라고 애무가 그치?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치? 물을 팔팔 끓인 물에다가 몇 초만 담갔다가 그치? 잘 벗겨지니 이거 계속 끓이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물 한번 해놓으면 멋지니 자 요구 ery 오하오 오하하 오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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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하 아구야 잘 붓고 지네 진짜로